아우 뒷모가지야 아우 뒷모가지야 아잇 아잇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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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 아우 여러분 어 저 제가 요즘 알게된건데 여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보고계시죠? 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이 근육 있죠? 이렇게 했을 여기 튀어나오는 이 근육 이 근육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오우 되게 징그러워 보인다 그쵸? 살이 이렇게 많나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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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주잖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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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주면 여기에 내 몸에 쌓였던 독소들이 풀려서 다른걸 많이 안해도 시원해진대요 알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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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 퉁 어허헤헤헤 내가 내가 또 제가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픈 사람이라서 머리도 아프게 등도 아프잖아요 항상 여길 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한이사 선생님이 여기 풀어주고 등뼈 맞추고 아 이러면은 좀 드라프 돼. 그리고 나다다다다다다 이거 이거 이것도 화려 겨드랑이 여기도 나의 몸에 있는 몸에 있는 나쁜 것들 노폐모들이 이런데 쌓인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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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시지 말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